kcr 뉴질랜드 뉴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에 더 많은 고통이 닥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ANZ의 수석 경제학자 세런 잘러는 2월에 기존 0.75%포인트 인상에서 4월 0.5%포인트 인상 그리고 5월에 0.25%포인트 인상으로 중앙은행의 공식 현금금리 ocr 예측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ocr이 최고치인 5.75%가 됩니다. BNZ 경제학자들은 2023년을 경기침체로 예측했으며 공식 현금금리 ocr은 5.5%로 정점을 찍은 후 이전 ocr 상승이 효과를 보았다고 가정할 때 ocr이 2024년 2월에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웨스트팩의 경제학자들도 2월 ocr이 0.75%포인트 상승하고 4월에 추가로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이클 고든 수석 경제학자 대행은 2024년 초부터 ocr 인하와 함께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쿼터블 밸류 앱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현재 주당 1,200달러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QB 주택 가격 지수에 따르면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11월 말 현재 94만 5,500달러였습니다. 이는 10월 말 95만 1,000달러에서 5,472달러 하락한 것입니다. 이는 평균 가치가 현재 주당 약 1,200달러 가량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월 말과 11월 말 사이의 전국 평균 가치는 11만 8,200달러 감소했으며 이는 주당 거의 2,750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동안 하락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 가치는 2.9% 하락했는데 이는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기록된 3.9% 하락보다 적은 하락폭입니다. QB는 연초 이후 가장 큰 가치 하락이 웰링턴 마이너스 18.7% 파머스턴노스 마이너스 14.5% 하이팅스 마이너스 12.5% 오클랜드 마이너스 12.2% 네이피어 마이너스 12.0% 그리고 더니든 마이너스 11.5% 해밀턴 마이너스 11.3% 타우랑가 마이너스 9.3% 신종 코비드 확진자가 지난주 하루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비드 사례가 크리스마스 주간 하루에 만 건 이상으로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한 모델에서는 그때 20명 중 1명 정도가 감염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 전국을 휩쓴 코비드 2차 대유행 동안 신규 확진 사례는 하루 2만 명 이상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중앙 노동력의 약 1.6%인 4만 4,200명의 뉴질랜드인들이 3개월 동안 일주일 내내 일을 쉬었지만 분기 동안 근무한 시간은 0.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리테일 엔지의 CEO 그레그 하포드는 세 번째 물결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협회 멜라니 맥케이 대변인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걱정거리가 될 것이며 특히 직원과 숙련공 부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퍼텔러티 엔지의 줄리 와이트 CEO는 리테일 엔지와 마찬가지로 코비드 관련 결근이 이미 일부 회원들의 영업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 사례가 다시 급증했지만 증가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코비드19는 지난 주말 오클랜드에서 확산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든 파크에서는 건스앤 로지스 공연이 있었으며 웨스턴 스프링스에서는 잭 존슨 공연 등 비가 오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주간 사례 수는 약 40만 건의 새로운 사례로 다시 급증했으며 병원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입원했고 이제 그 숫자는 514명입니다. 그러나 보고된 사례의 증가 속도는 약간 둔화됐습니다. 코비드19 모델러인 데이비드 웰치는 우리는 사례가 매주 20%씩 증가하는 것을 보았으며 일종의 현상이었으나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해 추가로 10%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크리스마스에 하루 만 천 건으로 예상됐던 것 대신에 정점이 더 낮고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웰치는 약 7천에서 8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너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20명의 방위군들이 전쟁을 위해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을 훈련시키고 뉴질네트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대는 지난 9월부터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러시아군과 싸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은 영국에서 농부와 마취과 의사들을 포함한 거의 70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톰 켈리 소령은 일부 건축업자와 일부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기계 엔지니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면에서 뉴질랜드인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전선 병사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5일이었습니다. 조시 설리반 소령은 총격과 이동, 의사소통, 분쟁의 법칙, 전술적 사상자 처리 그리고 농촌 및 도시 환경에서의 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클랜드 하늘에서 일련의 미세 플라스틱 74m 톤이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은 자신들의 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발견했다며 이를 플라스틱병으로 환산한다면 300만 개가 넘는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화학과 조엘 린델로 박사는 오클랜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숨 쉴 때마다 사람들의 몸속으로 들어가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흡입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9주 동안의 조사에서 매일 1평방미터당 평균 4,885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클랜드 대기 중 미세 플라스틱의 총량을 알아보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837원 7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6원 14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9원 40전입니다.